1. 가락지 거블리랑 캐시템은 보관이 안 될걸요? 금강석 가락지로 맞을래!? 조국구랑 람채화가 줍니다 이거지! 아 여동빈꺼 어떻게 해야되? 아.. 귀찮아.. 자 이거 선행캐스트 앞에 아니 선행캐스트가 아니고 카운팅캐스트 번개같이 깨고 바로 아마 번개하러 갈게요 섭 어딨냐? 뭐야 여기 아니야? 여긴데? 뭐야 오씨 뭐야 뭐야 몹이 없어 여기야? 여기 철게리존 아니야? 아니 몹이 안 나오잖아 지금 몹이 안 나온다니까 어 뭐야 이 사람 있는데 은모두님 오 뭐야 사라졌어 사라졌어 캐릭터 사라졌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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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뱅신캠 아닙니까? 아니 몹이 없는데? 왜 안 나오냐? 이분 나오면은 어린 도철 하나 떨어져 있는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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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철비 옆에 있는데 안 보이는데? 아 근데 사통은 나와요 사통은 나와 귓말 해보세요 저한테 사통은 나와 내 걱정은 안 돼 내 걱정은 안으로 돼 사통 치면 사통은 나가 봐봐 mpc도 서있고 오! 안 들어가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이거 씨 야 이거 뭐 뭐 이거 뭔데? 혼내볼래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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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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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웃기네 진짜 어? 안 들어가지는데 mpc 클릭은 또 되네 누가 먼저 맞을래? 이거 분명 AK에서 오! 뭐야 또 사람도 있다 오! 뭐야 은모두님 오! 어린도 철 잡고 있어 오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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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어린도 철 계속 누가 잡는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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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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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는 깨졌나? 어.. 됐네요 내가 그 돌아다녔던 세상은 없었던 세상이었나봐 분명 아까 로그아웃을 여기 일천기문에서 일천기문 월천기문 앞에서 로그아웃을 했는데 잠깐 그 이렇게 시간여행을 하고 왔나봐 다시 돌아왔네